1. 리시안하우 구단 리시안하우 구단이 인공지능의 훈수를 받았다고 양딩신 구단이 은퇴를 걸고 저격하면서 리시안하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리시안하우 구단이 리친청 구단과 갑조리그 교류전 대국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나온 리시안하우의 첫 번째 기보라 바둑개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연욱TV에 따르면 100수까지 리시안하우의 인공지능 일치율은 95%입니다. 프로연우는 109수까지 진행된 기보를 보여주면서 이쯤에서 리시안하우의 인공지능 일치율이 97%인 반면 리친청은 77%라고 말했습니다. 95%와 97%라는 엄청나게 높은 일치율은 리시안하우가 인공지능의 훈수를 받았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제가 카타고 40블록을 돌려서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체의 플레이아웃이 딱 1만이 될 때가 기준입니다. 한수를 둘 때마다 리찌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카타고의 형세판단입니다. 블루스팟인지 여부 등을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100수까지 두었을 때 블루스팟, 최선인수 3가지, 최선인수 5가지를 기준으로 본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최선인수 5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현욱TV에서 주장한 95%와 비슷한 94%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라면 리친청의 일치율도 90%나 됩니다. 이것은 110수까지 두었을 때의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리친청의 일치율은 77%이고 리시안하우의 일치율은 97%라는 프로연우의 주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바둑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돌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갖게 놓더라도 인공지능을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현욱TV와 프로연우의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95%나 97%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정확한 해명보다는 오해를 버트리는데 더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프로기사이며 바둑방송에도 나와서 공신력을 얻은 만큼 유튜브 영상도 더 신중하게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젖바둑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 프로기사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타고는 누가 몇 집 유리한지까지 알려줍니다. 여기에서는 세 점 젖바둑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을 다른 치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바퀴에서 파일 메뉴의 새 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세 점으로 선택하고 덤을 영집으로 선택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저장 메뉴를 선택해서 이것을 기보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것을 리지에서 불러옵니다. 파일 메뉴에서 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의 화면입니다. 흙이 30.8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세 점 젖바둑의 위력은 31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든 인공지능이든 자신이 많이 유리할수록 안전을 위해 집 손해를 많이 감수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한쪽으로 형세가 많이 기울수록 카타고의 형세 판단이 많이 교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덤 설정을 바꿔서 팽팽한 형세가 되도록 만들면 카타고의 형세 판단이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바퀴에서 치수를 세 점으로 선택하고 덤을 33집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을 리지에서 불러옵니다. 이것은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의 화면입니다. 흙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덤을 32집으로 선택하면 흙이 0.8집 유리하며 덤을 34집으로 선택하면 100이 0.5집 유리하답니다. 이런 결과는 세 점 접바둑의 위력이 31집이 아니라 33집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카타고 40블록을 오랫동안 돌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리지에서 500만 플레이아웃이나 돌렸지만 덤을 33집으로 설정할 때 여전히 흙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카타고 60블록을 오랫동안 돌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200만 플레이아웃이나 돌렸지만 여전히 100이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40블록으로 돌렸을 때보다 오차가 더 큽니다. 하지만 더 많이 돌릴수록 흙의 승률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훨씬 더 많이 돌리면 0.1집으로 오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선 이 영상을 꼭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카타고 40블록으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날일자 달리기가 붙이기에 비해 0.2집 손해이며 승률을 2.4% 손해본답니다. 저의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이 80%이고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20%입니다. 60블록에 비해 집 차이는 0.1집 줄어들었으며 승률 차이는 0.2% 줄어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40블록이 60블록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붙이기는 1500만 플레이아웃까지 돌린 반면 날일자는 1000만 플레이아웃까지만 돌렸습니다. 날일자의 경우에는 RTX 2060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돌렸는데 1000만까지밖에 안나왔습니다. 플레이아웃 수를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날일자의 경우 500만 플레이아웃부터 흑의 승률이 점점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점에 날일자로 걸칠 때 붙여뻗는 정석은 바둑 초보자들이 처음 배우는 정석들 중 하나였지만 알파고 이전에도 프로기사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젖바둑 정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젖바둑에서 하수가 상수를 상대할 때는 유용하지만 호선바둑에서 프로기사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둑은 인공지능을 돌려보면서 이 수는 정석이 아니니까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동네바둑의 근거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카타고를 돌려보았을 때는 약간 다른 수치가 나왔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카타고 40블록을 10만 플레이아웃 돌렸습니다. 이런 배석에서 흙이 5로 걸쳤을 때는 100이 날일자로 받는 것이 블루스팟입니다. 100이 그렇게 두면 100이 0.2집 유리하답니다. 100이 그 수 대신 붙이는 수를 두면 흙이 0.3집 유리하답니다. 블루스팟인 날일자가 아니라 붙이기를 두었기 때문에 100이 0.5집을 손해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집 손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네바둑이 이 수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붙이는 수가 정석이 아님을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가 보여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 0.5집을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카타고가 0.5집 손해라고 말할 때는 그 수가 정수일 가능성이 50%이고 한집 손해일 가능성이 50%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석에서 붙이기가 정수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배석에서 붙여뻗기가 정수가 아니라고 해도 붙여뻗기 형태 자체가 정석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바둑계에서 정석인지 아닌지 가릴 때는 다른 곳에 돌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알파고 방식의 바둑 인공지능들은 항상 바둑판 전체를 봅니다. 이 장면에서 좌상기에 있는 수들은 블루스팟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정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화점에서 날일자로 걸쳤을 때 흑이 3으로 날일자로 받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수와 비교해 보면 붙이기가 정석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102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흑이 3으로 붙인 수를 두었을 때 카타고의 형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02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날일자보다 붙이기가 0.1집 더 나은 수라는 겁니다. 승률은 날일자보다 1.4% 더 높게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승률에 대단히 집착하면서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날일자로 받는 수보다 붙이는 수가 더 좋은 수입니다. 저라면 날일자로 받는 수와 붙이는 수가 모두 완벽한 정석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다만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플레이아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0.1집 또는 1.4%라는 오차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변 배석이 없을 때 붙여뻗기 형태가 정석이라고 카타고는 이야기해줍니다. 흑이 붙인 다음에 블루스팟을 따라가니까 붙여뻗기 정석의 기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아야 합니다. 김성용 바둑랩은 화점 붙여뻗기 정석에서 호구자리 뻗는 수는 정수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 수 대신 입구자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용 바둑랩에서 제시한 배석대로 카타고 40블록을 10만 플레이아웃 돌려보았습니다. 화면에 추천수를 하나만 표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흑백 모두 양화점인 상황입니다. 흑이 9로 입구자로 두었을 때는 흑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반면 흑이 9로 호구자리를 뻗자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이 입구자 대신 호구자리를 뻗어서 0.6집 손해를 본 셈입니다. 0.6집은 무시하기 힘든 손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성용 바둑랩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흑이 3연성을 둔 상황입니다. 100이 10으로 입구자를 두었을 때는 100이 0.8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반면 100이 10으로 호구자리를 뻗자 100이 0.5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100이 입구자 대신 호구자리를 뻗어서 0.3집 손해를 본 셈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둑에서 0.3집 손해를 보는 수는 없습니다. 카타고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0.3이라는 애매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완벽한 수라서 0집을 손해본 것이거나 정수가 아니라서 1집을 손해본 겁니다. 0.3집 손해라는 결과를 정수일 가능성이 7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30%라고 해석해도 엄청난 왜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30%라는 수치를 무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집 손해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성룡 바둑랩처럼 정수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00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는 둘 사이의 차이가 0.1집 줄어들었습니다. 입구자에 비해 호구자리 뻗는 수가 0.2집 손해라고 나옵니다. 저라면 카타고를 더 돌리면 차이가 더 줄어든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돌들이 없을 때 입구자와 호구자리 뻗는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이 6으로 입구자를 두자 100이 0.0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반면 100이 6으로 호구자리를 뻗자 100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입구자를 둘 때 0.1집 손해를 봅니다. 바둑계에서 정석을 논할 때는 다른 곳에는 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네 바둑에 따르면 화점에서 날일자로 걸쳤을 때 프로기사들이 눈목자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카타고를 돌려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돌이 없을 때 흙이 날일자로 받으니까 100이 0.2집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면 흙이 눈목자로 받으니까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날일자 대신 눈목자를 두었기 때문에 0.1집 손해라는 겁니다. 바둑에서 0.1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저는 0.1집이라는 수치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9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1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바둑에서 제시한 배석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100이 날일자로 받으니까 100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100이 눈목자로 받은 경우에도 100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릿지에 표시된 집 차이만 보면 두 수는 같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다만 눈목자로 받으면 날일자로 받을 때에 비해 100이 승률을 0.5% 손해본다고 나옵니다. 0.0집 손해이든 0.1집 손해이든 제가 프로기사라면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승률과 블루스팟에 프로기사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눈목자를 거의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이전에도 고목, 외목, 삼삼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도 빈 귀에 가끔 삼삼을 두는 프로기사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반면 고목이나 외목에 두는 공식 프로대국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목이나 외목에 두면 승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프로기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덜 두는 것 같습니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8.1%입니다. 첫 수를 외목에 두고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4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6.3%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외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2집 손해보고 승률을 1.8%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때문에 첫 수 외목은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프로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둑에서 0.2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저는 0.2집 손해라는 카타고의 데이터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8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2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수 외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카타고를 아주 많이 돌리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1,8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7.7%입니다. 첫 수를 외목에 두고 4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4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6.8%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외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1집 손해보고 승률을 0.9%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프로기사라면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억 플레이아웃을 돌리면 첫 수 화점과 첫 수 외목 사이의 집 차이가 0.0집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가 있는 분이 며칠 동안 카타고를 돌려서 정말로 집 차이가 0.0집으로 줄어드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기사들이 빈 귀에 외목을 많이 두느냐 여부는 바둑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바둑이 더 다양해지면 바둑의 인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정말로 화점과 외목 사이의 차이가 0.0집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알파고 이후에 버림받았던 외목이 부활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파고의 전에도 고목, 외목, 삼삼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도 빈 귀에 가끔 삼삼을 두는 프로기사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반면 고목이나 외목에 두는 공식 프로대곡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목이나 외목에 두면 승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프로기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덜 두는 것 같습니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카타구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8.1%입니다. 첫 수를 고목에 두고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7.1%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1집 손해보고 승률을 1.0%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때문에 첫 수 고목은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프로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둑에서 0.1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저는 0.1집 손해라는 카타구의 데이터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9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1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수 고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카타구를 아주 많이 돌리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1,8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7.7%입니다. 첫 수를 고목에 두고 4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7.2%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0집 손해보고 승률을 0.5%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프로기사라면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겠습니다. 현대바둑에서 빈 귀에 두는 수는 화점 소목 삼삼 고목 외목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빈 귀에 대외목 대고목 5.5를 두거나 첫 수를 천원에 두는 프로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사실상 모든 프로기사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카타고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8.1%입니다. 첫 수를 대고목에 두고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7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3.5%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대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5집 손해보고 승률을 4.6%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둑에서 0.5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저는 0.5집 손해라는 카타고의 데이터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5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5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수 대고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과 비슷합니다. 카타고를 아주 많이 돌려보았습니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1,8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2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7.7%입니다. 첫 수를 대고목에 두고 2천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2 0.7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의 승률은 43.3%입니다. 흑이 화점 대신 대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4집 손해보고 승률을 4.4% 손해보았다는 겁니다. 1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보다 차이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첫 수 대고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보다 약간 높다고 카타고가 이야기한 셈입니다. 카타고가 0.4집 손해라는 애매한 대답을 내놓은 이유는 카타고를 충분히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40블록 또는 60블록으로 1억 플레이아웃 이상 돌린다면 한쪽으로 많이 기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첫 수 화점과 첫 수 대고목 사이의 집 차이가 0.0집 또는 0.1집 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첫 수 대고목이 정수라고 카타고가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프로기사들이 대고목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축인대 나가면 7집 손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악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를 폐감으로 써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축머리를 이용해서 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7집 손해인지 궁금해서 폐도 없고 축머리로 수를 낼 수도 없는 모양을 만들어보았습니다. RTX 2060으로 카타고 40블록을 10분동안 돌렸습니다. 덤은 6.5집으로 설정했습니다. 팔까지 두었을 때 흙이 0.4집 유리한 상태입니다. 흙이 축인데도 9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1.2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9에 두어서 1.6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100이 10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1.2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0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3.0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0일에 두어서 1.8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9나 10일에 둘 때 이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을 프로기사들이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00이 12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2.9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프에는 3.0집이라고 나오는데 블루스팟에 있는 숫자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11까지 두었을 때 100이 3.0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2는 블루스팟입니다. 그런데도 12에 두자 100이 2.9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0.1집 오차가 나는 이유는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카타고를 충분히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흙이 축인데도 13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8.3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3에 두어서 5.4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축인데나가면 7집 손해를 본다는 가설과 비슷해졌습니다. 100이 14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8.4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5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13.9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5에 두어서 5.5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13에 두었을 때는 5.4집을 손해보았고 15에 두었을 때는 5.5집을 손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에서 5.4집이나 5.5집 손해를 보는 수는 없습니다.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 5집 손해 아니면 6집 손해일 겁니다. 하지만 카타고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애매한 답변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카타고를 아주 오랫동안 돌리면 5집 또는 6집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100이 16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13.9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7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19.7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7에 두어서 5.8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5집 손해일 가능성보다 6집 손해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카타고가 이야기한 셈입니다. 100이 18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19.6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9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25.1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9에 두어서 5.5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축인데도 나가면 7집 손해라는 가설과 카타고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카타고는 5집 또는 6집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모양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여러가지 모양에서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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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